자 곡선 이거 위에 1 콤마에서 접선 빨리 접선 구해야 될까 이가 위의 점이니까 미분하면 1집어넣더니 요게 기울기야 그러면 y-y1은 기울기 x-x1 그래서 고직선식이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 접선식을 먼저 구하면 이제는 앞에 끝났고 접선하고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 했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절편은 2 y절편은 4 요 넓이는 2 4 8 이니까 넓이는 4가 된다